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편의 배경무사입니다. 경찰대학교 파이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대학교 시험이 얼마 남아서 경찰대학교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경찰대학교 기출동영 파이널 모의고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보시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대학교가 기출문제가 시행된 게 딱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대 유형에 맞는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대학교를 준비하시는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에 여러분들이 경찰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와 동형 똑같은 형태와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총 5회를 기획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찰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어휘라든지 독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면 파이널에 이 5회, 5회분의 분량을 꼭 풀어보고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경찰대학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하기 힘듭니다. 다만 가장 큰 난이도는 시간이에요.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면 한국어로 글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또한 두 번째, 아무리 읽는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경찰대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쉬운 문장들이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있는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지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의 주제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찰대학교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총 5회 정도, 5회 정도 여러분들이 기술심의 모구사를 실종과 똑같은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냐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까 기획하고 있냐면 전체를 다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도 절약하면서 정답도 높일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비법을 위주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한 분 믿으시고 꼭 이 5회를 시간 맞춰서 푸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장담드립니다. 작년 시험에서도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영어 쪽에서 당락이 결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활을 해보셨고 이 수험생활을 한 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결과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동영 파이널 모교사 5회를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찰대학교의 특징 문제 유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풀의 요령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어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휘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타 상위권 대학교에 비해서 어휘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 수준은 다르더라도 조금 더 나이도가 있죠. 1번 문제, 시간이 꽤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빠르게 풀고 좀 여러분이 고민해서 그렇죠. 고민해서 난해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ber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aberration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GRE의 기본 단어 수준입니다. GRE 어휘의 표제어 수준인데 답은 eccentricity. 그렇죠. 특이함. 일탈과 특이함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2번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2번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해석도 하고 설명도 단어의 어원도 얘기해드리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죠. 파이널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도 경찰대를 준비하시는 분은 쉽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소테릭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GRE 기본 어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만약에 이소테릭이라는 단어 이거 본 것 같은데 어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휘 문제도 그냥 아시면 그냥 빨리 답을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석해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경찰한테 뭐 이렇게 문맥상 엄청난 페이크를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어휘 문제도 동의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소테릭이라는 단어가 뜻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소테릭은 빈칸 처리하는 겁니다. 빈칸 처리하시고 논리 완성 문제를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어떤 스타일로요?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Few people will understand.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 못하면 그럼 난해하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소테릭이 그 뜻입니다. 만약에 주어진 제시어가 제시어휘가 여러분이 나이도가 있다면 그렇죠. 항상 그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무기력하게 찍으시면 안되고 문맥상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해의 단어는 3번의 에브스트루즈가 답이 되겠네요. 에브스트루즈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오블리테로이트 지우다 또는 완전히 파괴하다 파멸하다의 뜻이죠. 그리고 지우다 파멸하다 파괴하려는 1번의 이라디케이트 이라디케이트 말소하다 근절하다 없애다 파괴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1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커뮤셜 이것도 쉬운 단어죠. 그렇죠. 어떤 애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렇죠. 식견이 있는 애호가 전문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빈티지 와인의 애호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술품 수집 수집가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렇죠. 애호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뭡니까 어피시네이도 5번이요. 이게 뭡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어펙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렇죠. 어떤 열광적인 그렇죠. 애호가 이런 의미로 쓰는 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그렇죠. 그 페이크가 거의 없습니다. 뭐 혼돈 의미만 알고 있다고 하면 혼돈할 만한 보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리켈스트런트는 반항적이고 그렇죠. 성깔있고 이런 게 리켈스트런트예요. 그렇죠. 얘도 기본 단어죠. 그래서 약간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그렇죠. 거대 기업들 corporate behemoth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쉽죠. 그렇죠. 4번의 rebellious예요. 그래서 어휘문제 다섯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40문제 중에 다섯문제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요. 이 어휘에서 큰 변별력이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경찰대에서 어휘에서 큰 변별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부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특히 시퀀스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은 생활영어 문제인데 생활영어 문제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온감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렇게 영양가가 있을 정도로 긴 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진짜 생활영어이긴 한데 그래도 앞뒤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중앙대학교처럼 굉장히 난해한 이디엄들을 주어서 생활영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앞뒤의 컨텍스트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가장 핵심적으로 적게 읽고 정답 찾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 빈칸 주변부터 읽을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luckily I was a good girl 운 좋게도 나는 good girl 이었어 I never got spanked 나는 야단맞은 적 없어 We didn't have as many books as you have either 그리고 우리는 너희처럼 그렇게 많은 책도 없었어 We would read from the Bible a lot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많은 독서를 했지 The Bible? 성경책이라고요? Yes, 맞아. They didn't have the rules of religion in a public school like you today Like you today 니네처럼 지금 public 공립학교에 종교에 관한 법규나 규칙이 없었었거든 그렇죠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과정부에서 성경으로 공부한다고요? 요즘에 공립학교에 너희 같은 종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어 그다음에 애기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어 맞아 그러나 It was kind of nice 정말 좋은 시절이 없어 Since he was so small 아주 작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친한 친구가 됐어 여기 보세요 1번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School today 분명히 이 앞뒤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얘기한 거요 그 문명이 맞아야 돼요 School today are not that different 오늘날 학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 암디 안 맞죠 Student back then 그 당시 학생들은 훨씬 더 똑똑해서 말 안 되죠 Man 오 뭐 이거 다 감탄사입니다 어이고 The ways you don't lived in those days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사는 방식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네요 괜찮을 수 있을까요? 어 그래 이럴까요? 낭만적이었을까요? 얘도 이 로맨틱에서 안 돼요 근데 4번은 굉장히 그럴 듯 하죠 어 학생들은 분명히 굉장히 불편했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죠 오늘날 같은 편의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겠어요 혹시 아 학교가 조그맣고 책도 별로 없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앞에서 더 읽었다고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았겠네요 맞아 그러나 좋은 시절이었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보세요 얘 컨비니언스 퍼슬러리가 앞뒤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왔죠? 그 당시에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그러한 그렇죠 교육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라서 성경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좀 의역해보자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거 뭡니까? 어 이런 It sounds like school were pretty different back then 어우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오늘날처럼 그런 게 없었어 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얘가 다시 부연하죠 마치 그 당시 학교는 그렇죠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그렇죠 분명히 앞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런 게 없어서라는 차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학교는 정말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맞아 맞아 그러나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이디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에 컨텍스트만 잡아서 좁게 풀 수 있습니다 좁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정답의 근거와 관련이 없는 단서들은 거꾸로 어떻게 만드냐면 추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좁게 푸시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얘도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문제예요 왜 피곤한 문제인가 하면 A, B, C가 다 있고 이게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읽고 어느 게 만들리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얘는 정말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주어진 보기가요 반여로 나와 있어요 반여로 나와 있다는 거는 이 주어진 보기의 앞뒤의 한 문장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변 안 되면 조금 늘려가는 거지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만 해결하시면 돼요 전체 주제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주제를 물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뭐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렇죠? Girls and boys equally good at math may not be blank 소년소 여기 원래는 두 문장이네요 문장이 difference 시작하네요 그러면 문장부터 볼게요 그 차이점 이 두 문장이 갖는 차이점은 어쩌면 not blank 뭐 할지도 몰라 이 두 문장의 차이는 그러나 어떨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 되뇌이세요 세 번 이 두 문장의 차이는 blank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각각 서로 상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바로 그러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상의 그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두 문장의 차이가 어떨 수도 있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네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죠?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미묘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어 이래야 되죠 그럼 끝났어요 그렇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미묘하지만 그렇죠? 미묘할 수도 있어 그게 뭡니까? not obvious 뿐이 안 되죠 그렇죠? not이 없었다면 ambiguaus 둘의 차이가 ambiguaus 모호하지만 그러나 차이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bvious고요 그 두 번째 문장도 아주 똑같습니다 보세요 B번두 어떻게 시작해요 세컨 센텐스 두 번째 문장은 서브젝트 서브젝트 관계야 그렇죠? 서브젝트 서브젝트 관계야 주어 주어 구조야 그래서 소년 소녀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바로 뒤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without comparing to 둘을 비교하지 않아 그렇죠? 누가 낫다 누가 얻다다 비교하지 않아 둘 다 서브젝트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관계죠? 그렇죠? 상이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등한 관계예요 서브젝트 서브젝트니까요 앞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서브젝트 서브젝트가 아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서브젝트 서브젝트가 아닌 관계 아까 여기는 서브젝트 컴플리멘트 관계가 아니라 서브젝트 서브젝트니까 동일한 관계야 동등해 대등해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거는 더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죠? 어떤 믿음이지? 어떤 믿음을 강화시키지? 맨 남자가 그렇죠? 블랭크 하이어 스테이러스 끝났죠? 하이어 스테로스랑 같은 개념은 뭐예요? 하이어 스테로스랑 같은 개념이 인피리어입니까? 더미넌트니까? 더미넌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고 안 될 때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비네이션 따지면 3번이 가장 타단합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똑같습니다 8번이요 8번도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접근하냐면 얘를 전체 다 읽고 주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세부 사용해서 트루나트루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본 거 빨리 해결하고 끝나면 됩니다 다 읽고 나서 아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 물론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질문들을 발사했어요 그렇지만 그 숨어있는 의미를 물어보고 세부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만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뭐 어쨌든 though not quickly enough 충분히 그쵸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데 prevent allow 블랭크에요 swore of clearly dust from ing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법에 from ing 이건 못 분야인데요 allow는 절대 안되죠 allow는 투잖아요 뭐예요? prevent from ing 그럼 prevent죠 내용이 뭔지 이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면 even the best of times 그쵸 best of times 최고죠 정말 최고 가장 좋을 때 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을 때 조차도 그러면 even이 양보라고요 그러면 좀 되뇌이세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 조차도 라고 얘기했으면 가장 좋을 때 조차도 잘 됐어요? 아니면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으로 와야 되죠 가장 좋은 시기에 조차도 그것은 작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기적으로 했을까요? 작동이 잘 안됐을까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조지오엘의 그렇죠? 984라는 작품에서 발췄한 건데 전체 내용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조차도 제대로 작동 안 했어요 그렇죠? 물론 더 읽어도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쫓게 있냐면 더 읽으면 계속 읽고 싶어서 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전류가 그렇죠? 끊겨 있었어요 낮시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봅니까 작동을 안 한다고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세 번째가 재밌는데 세 번째가 재밌는 게 근데 보세요 프리벤트하고 셀덤 잡히면 실제로 보기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트라이브드가 실제로 잘 안 잡혀도 실제로 앞에 두 개가 컨펌 됐기 때문에 프리벤트 셀덤의 컨비네이션은 뭣뿐이 없어요 그렇죠? 2번뿐이 없기 때문에 C가 안 잡혀도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잡아볼게요 C도요 It was one of the pictures 그렇죠? 그것은 어떤 그림 중에 하나인다면요 So that 너무너무 블랭크해서 그 눈이 너를 따라다녀요 네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눈이 여기 보면 빅 브라더와 친구가 이건데요 그림의 눈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고안됐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평범한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고안된 그림이 컨트라이브드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개 중에는 얘가 요거를 추론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 처음입니까? 보기 컨비네이션 이미 끝났죠? 오케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A, B, C에 들어갈 빈칸을 찾으래요 얘도 그렇죠? 얘도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문제가 이래요 그렇죠? 그 전공법으로 보면 시간을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는 문제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이 SF 문제라고 제가 보통 수업체는 얘기하는데 빈칸 주변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Bipolar Disorder is Episodic Condition Episodic이 Episodic 뭡니까? Episod이요 이게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Episodic Condition이에요 그런데 이런 Episodic Condition이라는 양극성 장애는 Episodic Condition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들은 어때요? To or more mood state 어떤 두 개 이상의 기분 사이를 Episodic 그렇죠? 이 사이를 어때요? 두 개 이상의 기분 사이 이게 마니아 히포마니아 Depression 이런 것들 사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봐도 Episod이니까 간헐적으로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의미가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의미요 그런데 한번 봐볼까요? 있나? Diviate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런 거는 사이클이 가장 좋죠 그렇죠? 두 개 이상의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순환합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가장 좋죠? 음 그래서 저 처음에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 매닉을 얘기하고 그렇죠 매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맨닉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이퍼또릭 에피소드는 severe blank severe 그럼 얘는 어떨까? 모르죠 그런데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런데 보세요 it rest at least 4 days 최소 4일 정도 지속합니다 그러나 not cause marked impairment 현저한 손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라고 했어요 최소 4일 진행이 되는데 현저하게 큰 impaired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크게 그렇죠?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serious하고 severe하지 않아요 쪽으로 강력이 좋겠죠 이거 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 앞을 읽으면 네 매닉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최소 일주일 잠재적으로는 뭡니까? few months 몇 달러 앞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뭡니까? marked impairment도 줄 수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부정의 단어 뭐가 있죠? 부정의 단어 less 하나뿐이 없네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도 끝났습니다 이 B번까지 고르므로 써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끝났으면 뒤에 더 이상 크게 나눌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여기 있으면 시범까지 확인합니다 시범 뽑아볼게요 믹스드 스테이트는 뭔가 하면 치료하기에 어떻대요? 몰라요 치료하기에 어떤지 모르는데 바로 뒤에 여기 있습니다 phases phases가 어떤 phases가 있냐면요 with both 그렇죠? 매닉 디프레이션이 결합된 상태래요 근데 바로 뒤에 이렇게 가죠 믹스드 스테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extreme irritable volatility high risk for suicide 어때요? 익스트림해요 심지어는 risk for suicide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걸 CRS 한 거죠 굉장히 스티비한 거죠 그 가장 스티비한 게 뭐예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어려운 됐죠? 9번까지 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1번까지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문법 문제라는 거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눈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뭔가 하면 문법 문제를 형식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물리학 문제라고요 물리학에서 이게 무슨 원자 가속기 나오는 굉장히 첨단 내용이에요 이걸 쭉 들으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에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이 정말 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반은 믿어도 되고 반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정말 급하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 밑줄 주변만 읽으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밑줄 주변만 그렇죠? 근데 아주 간단한 문법이에요 그렇죠? was charged with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어딨죠? 주어가 어딨죠? 주어가 제가 보기에는 얘네요 The Large Hadron Collider 그렇죠? Large Hadron Collider HLC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해놓고 이것이 charged with Be charged with 그렇죠? 무슨 뜻이죠? creating microscopy black hole 그렇죠? Be charged with는 어떤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이죠 그렇죠? Be charged with 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HC는 디텍터 롱소트 힉스 보슨 힉스 보슨이 입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롱소트니까 어때요 오랫동안 찾아온 힉스 보슨인데 이 입자가 찾는 게 아니고 찾아졌던 거죠 그래서 pp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스 피츄 얘는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앨범 커버에요 슈퍼 콜라이더 앨범 커버에 피츄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퓨처 같은 거는 어떤 것을 특집으로 삼다 아니면 영화에 출연시키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니까 feature was it featured 얘가 피처링 하는 게 아니고 목적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world of particle physics is so abstract 이게 너무너무 난해해서 이 particle 입자물리학 입자물리학의 세계는 너무너무 난해해서 few 거의 누구도 그 implication 이해 못해요 few 괜찮죠 그 다음엔 여기 봅시다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이거 아주 페이크가 가는데 has even gone 이에요 has even gone has even gone 제와 and 동역 b a and b로 연결된 거예요 주어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has가 아니고 have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까다롭지 않아요 다만 문제 자체는 까다롭지 않아요 다만 그 경찰 대신이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지문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자체의 내용을 그 까다로운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법은 눈으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빠르게요 그리고 안되면 넘어가셔야 돼요 두번째 여러분이 다 봤다고 하면은 a b c d를 봤으면요 보세요 offering that 이거 주격 강제된 명사죠 그 다음에 strip a of b 이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strip 제거 박탈 동사로서 뭡니까 목적어에게 목적어 이하를 박탈하다니까 뭡니까 notch 는 점차적으로 독일의 유대인들에게 뭐를요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면 제거 박탈 동사는 of라는 전지사는 가지 쓰기 때문에 잘못됐죠 그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거 다음에 그쵸 앞에 전지사 for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 그쵸 기간에 명사가 나오면 duoling 괜찮죠 그 다음에 on ing upon ing인데 ing 대신에 명사가 나오는 상관없죠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여기 sum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others 괜찮죠 됐죠 그 다음에 그쵸 문법 문제가 이어집니다 근데 12번 문법 문제는 어법상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시면 안됩니다 그쵸 어법상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옳고 이게 o지선 나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 수 있어요 4개는 옳고 하나가 다릅니다 그쵸 읽어보셨다고 생각합시다 쭉 읽어보셨다고 생각합시다 문제 될 만한 게 없어요 그쵸 문제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 되는 건 얘에요 4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뭐 form of profound paralysis occur when the brain stem is damaged 어컬 자동사고요 is damaged 손상 받았을 때 수정태 괜찮죠 longer growing season can be helpful allowing plants to store more carbon dioxide 괜찮죠 over the years livelihood were threatened 그쵸 threatening 하는 게 threatened 된 거죠 생계가요 cycles of crop disease 때문에요 그쵸 competition from cheaper market 때문에요 괜찮죠 인스파이어링 여기서 봐요 인스파이어링 누구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맨날 나오는 거지만은 이런 파동사의 분사형은 뒤에 능동일 때는 어때요 목조가 나와야 되는데 인스파이어링 what 누구에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에요 주어가 그쵸 뭐 칼링거 칼링거 오악 이란 애들이 주어인데 어쨌든 그 농장을 방문하도록 인스파이어링 한 게 아니라 인스파이어링 된 거죠 그쵸 거기를 방문하려는 영감과 의지를 갖고 그들은 그 스몰타운에 맵빙을 했습니다 맥드 그쵸 realize it 그리고 그것이 two hours northwest 라는 걸 알게 됐죠 됐어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어떤 타동사의 분사형은 그쵸 능동인지 수동인지 잡는 건데 능동이 되려면 뒤에 목조가 있어야 되는데 목조가 없기 때문에 이건 being inspired에서 being 생략된 걸로 보셔야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예요 얘는 옳은 겁니다 이 디렉션이 바뀌었다는 거 모르고 또 얘랑 같은 걸로 쭉 푸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거는 방법이 없어요 옳지 않은 거는 틀린 것만 고르면 되지만은 옳은 거 고르는 건 뭡니까 틀린 데 다 골라내야 돼요 1번을 쭉 읽어보시면 어디 잘못된다면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 관계대명사 그쵸 who's가 소유께로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죠 deciding which part라는 그쵸 의문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재밌는 게 radicals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radicals라는 주어를 시작하면서 이 radicals를 다시 받는 복수형이니까 his가 아니고 there로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요 point contrast 이 시는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b가 뭔가 하면 seeming eternal beauty가 아니고요 이 eternal를 꾸비는 거잖아요 영원한 아름다움 겉으로 보기에 영원해 보이는 아름다움이죠 됐어요 그럼 seemingly eternal beauty 부사 효용사 명사 부사 효용사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요 얘는 라이징이 자동사인데 뒤에 question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 타동사로 고쳐줘야 되죠 raising questions 요 그래서 맞는 거는 그쵸 2번이요 그쵸 아마도 몇십년 단지 몇십년 지나서 우리는 그쵸 뭐를 할 겁니다 establish permanent colony on red planet에다가 뭡니까 화성 얘기하는 거네요 자 영구적인 colony를 정착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몇십년 지나면 이상한 데 없습니다 됐죠 13번까지 흔들었어요 근데 14번부터 제목 그렇죠 주제 요지 그 다음에 내용일치 내용일치 전까지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제목 요지 주제 이 부분이요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시간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목 요지 주제 문제는 제가 general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두괄식 미괄식 로크 꺼면 돼요 맨 앞에 읽어보고 맨 뒤에 읽어보고 물론 맨 앞에서만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가 위에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로크 꺼에요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요 기본 소재가 뭔지를 잡아야 됩니다 맨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iven that everyone can now buy a designer handbag new car 그렇죠 이 given that은 고려하건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명품 가방이나 새로운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taken to 뭐에 빠지죠 much more taxed signifier of their social position 됐어요 이게 주잖아요 남들이 다 쓰는 거 그렇죠 부자는 대상 수급지 않아요 왜 좋은 거 사람들이 다 쓰니까 이제 뭐예요 부자는 좀 더 taxed 그렇죠 taxed signifier 자신의 사회적 주의를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signifier를 사용하고 싶어 한대요 이 글은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렇죠 뭐 풍요의 시대에서 진짜 부자들은 뭡니까 그렇죠 노골적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걸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현대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주의를 드러낼까에 관한 글이에요 예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게 보세요 제가 여기 왜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면요 이렇게 두관식 미관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뭔가 하면은 중간에 통년비판을 뒤집는 게 있는 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드러내기 싫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 드라마릭 changes in elite spending 그렇죠 그 상류층이 돈을 쓰는 거에 극적인 변화는 뭐에 이끌어서요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는 aspirational class 그렇죠 aspirational class가 이끌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진짜 부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미과식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this new status behavior 이런 새로운 행동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요 inconspicuous consumption 그렇죠 눈에 띄지 않는 소비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소비 그렇죠 아 이것도 제가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거 베블렌의 conspicuous concept 현시적 소비 현시 과시적 소비에 반대되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읽었어요 진짜 부자들은 현대는 어떻다 그렇죠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의를 과시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보기를 거꾸로 위에 글을 썼을 때요 보세요 답 보세요 4번 inconspicuous consumption 그렇죠 눈에 띄지 않는 소비의 특징 누가요 aspirational class 그렇죠 이 aspirational class가 주도하고 있는 비현시적 소비 과시되지 않는 소비 은연중에 소비 괜찮죠 이거 가지고 위에 글을 쓸 수 있죠 나머지 되나요 저 이거 negative aspect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historical background에서 이거 historical background은 시대의 순서대로 글이 전개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 다음에요 confusion of identity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 위에 글을 전체 안 쓰십니다 거꾸로 이걸 가지고 위에 글을 쓰라고 그러면 안 써진다고요 그 다음에 conspicuous하고 inconspicuous consumption의 차이점 여기가 conspicuous consumption의 차이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위에 글을 못 써요 제가 얘기하는 로쿠커가 뭔지 알겠죠 로쿠커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 보기를 가지고 위에 글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쿠커에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보세요 To describe this condition 좋고요 80th century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Kant는 프레이즈를 만들어냈대요 그렇죠 그 프레이즈는 become classic concept이 됐대요 social sort에서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칸트가 만들어내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a social sociability 에요 a social sociability 에요 a social sociability 에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정말 센스 있으면요 Kant가 옛날에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a social sociability 에요 됐어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주 늦게 뭐에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비사교적 사회성 비사교적 사회성이라는 게 말이 돼요 칸트가 만들어냈던 개념인 비사회적 사교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글은 뭡니까 그렇죠 칸트는 어떠한 개념을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모순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관한 저 개념을 얘기한 거네요 물론 여기서 정답을 추론한다는 거 굉장히 무마하게 돼요 근데 센스 있는 분은 여기서도 잡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모순적인 내용이 있는 게 어떻게 칸트의 철학의 한계에요 자 스피리어리티입니까 소셜 밸류에요 이코노미 인디비절리즘이에요 아니죠 여기 모순적이라는 거 딱 하나에요 딜레마 그렇죠 그렇죠 딜레마 커뮤니티가 먼저냐 인디비젤 먼저냐 이거에 대한 딜레마에요 그래서 사교적이지 않으면서 비사회적으로 사교하는 거 그렇죠 이런 개념이 모순성이 가지고 있는 건 딜레마뿐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번 이내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한 용기죠 대답한 거죠 성격적으로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이 보통 이렇게 asocial sociability라는 난해한 개념을 주문하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은 innate influence, associate 그렇죠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part of community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일부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리고 싶어하고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어요 not merely survive 생존 때문에 아니라 뭐 때문에요 innate ability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뭡니까 사교성이죠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나 this requirement 이런 요구사항은 ethical necessity 둘 다 이 요구사항은 윤리적이고 필요한 건데 또한 illicit 뭘 만들어내냐 개인에게 accountable resistance 저항이요 어떤 저항인가 하면 threaten to dissolve their community 그 커뮤니티를 지역을 dissolve 시킬 것 같은 저항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고 혹시 필요하고 뭡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도 끌어내주고 이 두 개 뭡니까 딜레마죠 됐어요 그리고 더 읽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런 면과 이런 면이 있다 그렇죠 그 속해야 돼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속해야 되는 면도 있고 반대로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저 커뮤니티를 해체시킬 수도 있는 저항도 개인이 끌어낸단 말이에요 아 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 개인적으로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만 읽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나 보세요 맨 앞에 읽겠습니다 Gothic Fiction Fascinated by Strange Places 그렇죠 고딕 소설은요 그렇죠 고딕 소설은 Fascinated 그렇죠 항상 뭐에 매혹돼요 Strange Places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딕 소설이 Strange Places에 매혹된다는 거 고딕 이게 되나 보세요 자 그런 소설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 소설은 사랑 이야기에 매혹돼요 뭡니까 사랑이야 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고딕 소설이 매혹되는 거는 낯선 장소에요 낯선 장소 낯선 장소 됐어요 그리고 이 낯선 장소가 나오는 예를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Very wild On the one hand Very wild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이거 뭐 드라클라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 그렇죠 카운트 드라클라 드라클라가 나와서 드라클라 어떻게 써 조나탄 하커 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 이것만 가지고 끝낼 수도 한 번 시도해볼까 끝낼 수 있나 낯선 장소에 매혹된다 고딕 소설은 혼란된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 고딕 소설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등장시킨다 고딕 소설은 공포와 불안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표현한다 고딕 소설은 그렇죠 서구 문학의 상속자이다 그렇죠 뭘 상속받았죠 에픽 포에트리 그 다음에 고딕 소설은 저 popular literary 장르다 그렇죠 Still much loved 아직도 사람 안 나 다 페이크 없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낯선 공간이랑은 스페이스에 변할 특징이다 근데 아직 타임이 안 나왔죠 그럼 여러분 눈치 보는 분들은 어? 혹시 타임도 있나 하고 보세요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또 있죠 여기 중간에 왜 중요하면 그럼 여기 키워드는 free signal은 all 써요 고딕 소설은 또한 어떤 거면 change in the car of time 시간 시간의 종류에 있어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낯선 장소 그렇죠 시간에 있어야 변화 이 두 가지를 요지를 하는 거 몇 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선생님 일단 답을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렇게 빨리 빨리 찾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한 한 5회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이렇게 좁고 좁고 단순하게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은요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렇죠 특히 파이널에서는 그 실전을 동영 실전을 그렇죠 실전과 똑같이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5회 정도 풀 때 되면은 이제 아 내가 정말 잘 찾는구나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잘 찾는구나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요 읽는 부분만큼은 It is easy to It is easy to view corporate world growing emphasis on EDI Diversity Equity Inclusion With cynicism 보세요 이 첫 문장이 어떤가 보면요 보세요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정말 우리가 기업이 점점점 강조하는 거를 뭘 강조하죠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건 쉬워요 cynicism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뭡니까 언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차별을 없애고 포용하고 이런 걸 점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냉소적으로 봐요 그럼 냉소적으로 보다는 것은 부정적이죠 우리는 기업이 뭔가 노력하는 것 그렇게 안 믿어요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쭉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죠 기업이 하는 뭡니까 이런 DEI의 정책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부정적인 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항상 중간에 뒤집는 통년비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는 거 쉬워요 그런데 뒤집는 거 있나 봐야 되죠 그런데 다 예시야 예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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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뭐야 딱 보세요 however 뒤집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지금 me too나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의 여파로써 there is cause of optimism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네요 이거 뭡니까 얘네가 맨날 한다고 하는데 이거 별로 못 믿겠어 그러나 이런 운동들 보니까 어 좋은 가능성이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글입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운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죠 긍정적인 좋아질 면이 있다 라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많은 회사가 그렇죠 비용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 가지고 위약을 쓸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걔네가 하는 게 진실되어 보이지 않고 냉소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보이네요 예요 2번요 정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지지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안 좋아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majority of conservative people 고수적인 사람들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이 DEI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건 맞아요 맞는 얘기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죠 그렇죠 잘 될 수 있어요 라는 업티미스틱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DEI 정책의 성공은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empathy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감정이입이 아니라 active action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에요 그건 뭡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에요 그렇죠 감정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 DEI 정책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 말도 안되죠 Me Too하고 Black Lives Man하고 관련이 없어요 안되죠 4번이 유력하죠 그리고 4번이 유력한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뒷부분 조금만 읽어보시면 바로 나오죠 왜 나오냐면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하면 전문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DEI 컨설턴트 루츠카 그쵸 루츠카 루츠카 털스 연이라는 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정한 프로그레스는 뭐가 필요해요? Not just empathy But proactive ongoing effort 그쵸 이 부분이죠 그쵸 그쵸 저는 저 부분을 읽고 컨펌을 해도 되고 저 부분을 읽지 않고 앞부분에 그쵸 어 기업들이 하는거 별로 믿음직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여러가지 사회적 운동을 보니까 어 그쵸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긍정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요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혹시 중요한 단서 뒤에서 이걸 놓쳐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쓰는 거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쵸 어? 나올 수 있죠 정말 정말 감흥에 콩나듯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쵸 뭔가 뒤통수 치는 문제를 저 놓칠까봐 겁나가지고 뭡니까 저 꼼꼼하게 읽다가 그쵸 시험 문제 다 못 풀고 나오는 게 그게 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시간을 충분히 그쵸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못 푸는 문제 하나도 없이 그쵸 그냥 찍는 문제 하나도 없이 나오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런 천기무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18번 부터입니다 18번 보세요 내용일치 그쵸 내용일치 이 내용일치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에요 지금 원래 그나마 주제 요지보다는 얘가 좀 더 까다로운데 내용일치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상식 어조 SF에요 다시요 상식과 어조와 SF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보기를 읽으면요 그쵸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뭘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읽는다고요 얘를 읽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식선에서 또는 그렇죠 어조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유력한 보기를 골라내세요 여기서 가장 유력한 보기를 골라내요 그리고 그 보기가 맞는지 올라가서 찾으면 됩니다 SF 형식으로요 SF는 아까 제가 그 단서 주변에서 찾는 그게 SF에요 Specific Factor 그럼 봐보세요 1번 볼게요 상식이라는 건 진짜 커먼 센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기간의 combination도 얘기합니다 보기간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하게 영향을 안 받아요 biased exposure effect 어떤 biased 편견의 노출 효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하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떤 biased exposure effect에 심하게 영향을 안 받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떤 편향성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제 상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두번째 대부분의 mainstream media outlet 대부분의 언론 언론 매체들은 균형 잡히고 공정한 보도를 합니다 와우 여러분 진짜요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균형 잡히고 제 상식에는 영 그렇죠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해요 나쁜 것보다 좋은 걸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오래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네요 이거 상식선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네요 4번 소위 biased memory effect 그렇죠 편향된 기억 효과라는 것은 그렇죠 일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편향된 기억 효과라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안 나타나면 누가 좀 비정상인 사람만 나타나나요 편향된 기억도 편향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해요 5번 그렇죠 현대인들은 정말 부도독해요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부도독해요 여러분 공감합니까 솔직히 내용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다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갑시다 뭐요 뭘 더 갈까요 어조요 어조가 가장 겸손한 게 뭡니까 대부분의 보기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단정적이지 않은 보기가 있어요 단정적이지 않다는 건 그 마음은 뭡니까 겸손하고 답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장 단정적인 건 텐트에요 뭐라고 하냐면 뭐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균형 잡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나타나요 얘네들은 뭡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더 못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성은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some probably maybe 이런 것들은 틀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용 중에서 뭘 찾는다면요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이 여러분 이 문제 꽤 까다로운 겁니다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이 우리한테 어떻게 더 오래 남나 그 내용을 찾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이요 보세요 쭉 찾는 거예요 처음에 옆에요 morality not declined why do people think it has first 그렇죠 왜 제가 읽은다면요 처음에 읽으니까 왜 우리는 진짜로 도덕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는 도덕이 타락했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 부도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부도덕해졌다고 생각할까 이외에요 첫째 그 다음에 세컨 둘째 여러분 첫째 나왔으면 당연히 세컨 찾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을 읽어봐 그렇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어때요 seek and attend to negative information 나쁜 걸 자꾸 찾아 나쁜 걸 찾아 나쁜 걸 찾아 그렇죠 이건 근데 어떤 기억이 더 많은 얘기는 아니죠 세컨 두번째 연구가 보여주는 건 뭐야 그렇죠 우리가 positive하고 negative를 recall 회상할 때 회상할 때 negative가 훨씬 더 빨리 까먹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장난 했어요 과거의 긍정과 부정을 기억할 때 뭐가 훨씬 더 빨리 까먹어 네거티브를 훨씬 까먹어 네거티브를 훨씬 까먹어 네거티브를 안 좋은 일을 훨씬 더 빨리 까먹어 맨날 안 좋았던 거 금방 빨리 까먹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 더 오래 기억하는 거 아닐까 말만 바꿔놔서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여기서 끝난 거네요 몇 번? 3번이요 됐습니까 3번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더 빨리 망각한다는 말을 좋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는 말로 바꿔놨을 뿐이죠 똑같은 진술이니까 3번 맞죠 그럼 나머지 1, 2, 4, 5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상식 어조 SF입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그나마 호흡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19번부터가 아주 피곤합니다 그렇죠 왜요 첨가문제죠 첨가문제 첨가문제를 상위권에서 이렇게 많이 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배열문제죠 배열문제 배열문제 그쵸 그 다음에 삭제문제에요 삭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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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의 열 문제나 열 문제 40문제 열 문제를 배열첨가 삭제문제 내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배열첨가 삭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드린 것을 계속 연습하시다면 이 열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덜 봐도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오케이